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아 시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가 AI 예방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. AI 예방행동수칙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야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,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유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되도록 산책을 피하고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. 만약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하며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아픈 증상이 있을 시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